자 안녕하세요 칼오프스 파기입니다 자 파기로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전화했으니까 저 노래 듣고 싶어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드릴게요 네 어떤 노래 불러 드릴까요? 자 그러면 제가 3,2,1 하면 진짜 괜찮은 노래로 제 마음을 녹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음친데요 어떻게요? 괜찮아요 그래도 자 3,2,1 고우 어떻게 난 해야해 니가 떠난다고 말하면 난 혼자 남겨뒀는게 더 두려울텐데 이유를 말해준다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아주 작은 손짓조차도 내겐 소중한 너를 잊을 수 없는 너를 잊을 수 없는 슬픈 기억 속으로 보내자 못 이루겠지 유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있는 날 생각해 다 아니 혼자 있는 밤이면 니가 잠이 둘 중 자리에 슬피우는 나의 눈물로 모두 젖어 들거야 아아 아우 정말 잘한 것 같아 혹시 이거 노래 제목이랑 가수 이름 알 수 있을까요? 네 어떻게 돼요? 멜로망스의 유로라는 노래요 설명해주세요 노래 상당히 잘하는데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방송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또 다음 네 네 죄송한데요 네 제가 구나친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거야 제가 짱 울트럭킹 시험이에요 네? 제가 짱 울트럭킹 시험이에요 아 그래요 별로 안 궁금했어요 그럼 다 됐죠? 그럼 끊을게요 네 보내요 진짜로 네 문자로 그거 보내주세요 가수 이름이랑 제목 네 네 그러면 안녕 네 계속 영상 볼게요 네 야 내 번호를 내가 어제 그 결제를 하다가 결제를 이제 하려고 창을 띄웠는데 그게 핸드폰 번호가 나온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순간 당황해갖고 이게 창을 싹 닫아 이렇게 닫았어 이렇게 닫아 버렸거든 닫고 다시 이제 좀 돼갖고 열었는데 야 그걸 어떻게 전화를 했지 그 전화번호를 그거를 했지 야 대단하다 나 번호 바꿔 되나 어 야 대단한데 번호를 그거를 캡쳐를 하셨네 번호를 야 내가 그래갖고 번호를 일단 그 뭐냐 유튜브도 영상을 내렸거든 유튜브 영상 내리고 아프리카 영상도 그대도 그대도 이걸 번호를 알고있네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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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떡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